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걷습니다. 여러분, 다 오시죠? 예... 왠지 오늘... 엄청 많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와, 저희도... 더 신나는 무대가 더 많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나는 곳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홍보제원 대원들과 함께 부릅니다. 으쌰으쌰 하나 없다고 하신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젠 피곤해요 1주만 할래요 맞춰서 두고 우리 앞을 감아 안될까요? 으쌰으쌰 에브리바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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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으쌰으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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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시원하게 비춰지는 바둑이실 우리 부면 바다가 죽어 격치도 막고 지르지도 맨날 수박은 더 좋아 이렇게 좋은 여름을 기다려 나는 기분 좋아 더 미리 더 여러분이 찾아오는 부담으로 표현하고 둘러앉아 이 것 저 것 아무 짐이 없는 얘기도 할거야 설렘한 얘기라도 들어 말해 나 용서 받고 싶어 더 미리 더 나 나 어릴더니 살던 동네 너는 너무 행복했지 시키는 내 친구도 좋고 좋고 헛나라 반응으로 감쪽 감쪽 흥미도 깨끗해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내 맨날 그댈 범죄로 붙잡고 결혼하고 좋게 다를 보자가 나 없다라 그러니까 내 맨날 그댈 범죄로 붙잡고 내 맨날 그댈 범죄로 붙잡고 내 맨날 그댈 범죄로 붙잡고 일본에서 활동하지 않았었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네 일본 팬분들이 저희 회사 앞에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희한테 사랑한다는 걸 많이 알려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이 수젤 한국 팬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혹시 누가 일본어를.. 제일 잘한다 저희스를 한번 일본어 소개해 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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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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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활동도 좀 하실 텐데 꼭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K-POP 요새 열풍이잖아요 네 얼굴에 이상을 분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이 여러분들께 활동계획,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시민이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첫 미니앨범 에브리데이 발표했으니깐요 많이 비켜봐주시고 사랑해주시구요 네 앞으로도 저희 K-POP 더욱더 성장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POP였습니다 예뻐해주세요 아... 이네빠 수없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저 고축을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만 안와줄을 너무 좋아해서 하하하하하하 이제부터 들으실 곡이 한번만 안와줄거에요 그렇죠 고고 어디죠 마지막으로 우리 걸시대의 분들 멋진 무대 함께하면서 걸시대의 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시대의 암으로입니다 한번만 안와주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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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